오늘도 그녀는 다리앞은 하루를 놓고 집에 간다 여기는 평지가 아니라 언덕이다 이 새끼 이거 아픈 거 뻥인 거 같기도 하고 이 새끼 야 냄새가 아픈 놈이 무슨 냄새야 아 다리 아파가지고 이 새끼 진짜 이 새끼 겁나 해맑게 있네 어떻게 리트리버가 이렇게 잘 엎어있지 여기 내릴래 힘들지? 오케이 오케이 내려 혼자 알아서 가 사과 같이 가 이제는 안에서 가 여기 있는 강아지 어디에 있는 강아지 여기 있는 강아지 지금 나를 찾는 게 수고하니 여기에 있는 강아지 망고는 씩씩해. 제일 큰 거 하고 제일 좁은 게 있는데. 망고가 제일 착해. 진짜 이거는 좀 더 주셔야 해요. 잠시만요. 이 세자는 5만 원 주셔야 해요. 일반 패스트는 그 비용이 맞는데 유머차 세우시면 1만 원 더 주셔야 해요. 아저씨, 1만 원 더 주셔야 해요. 열만 나온다, 열만 나온다. 나오지 마세요. 나오지 마세요. 이것들이 진짜. 이것들이 진짜. 아 힘들어. 아저씨들, 돌탔으니까. 3만 원 더 주셔야 해요. 기다리세요. 아직 운행 안 끝났어요. 기다리세요. 편히 가세요. 언덕백이 있죠. 언제 올라가냐. 패스트가 쉬운 게 아니에요. 안 해. 너무 힘들어. 입양은 신중하세요. 올라간다. 올라간다. 오, 머리 쓰네. 내려갈래요. 여기 안 가요. 신중하세요. 안 해.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. 롤롤롤롤롤. 감사합니다.